오늘도 어김없이 눈바디 체크 시간입니다 이 티셔츠가요 마동석의 배트레이트 이제 첫 회 때 그 유니폼 인데요 예전에는 겨드랑이가 껴 가지고 104키로 때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늘려서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헐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팔은 그래도 흘렁흘렁 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느슨하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지방이 빠지고 그런거라서 뭐 이정도면 잘 유지된 것 같습니다 자 눈바디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어흑 자 자 스캠드 상당히 얇아졌고 약간 좀 이렇게 접으면은 살이 약간 처지는 게 있는데 원래 체중에서 한 24kg가 빠졌으니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더 올라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목표는 마이너스 78kg 이제 세계대회 내년 준비하는 거고요. 78kg라는 책임을 맞추기 위해서는 근육이 클 수가 없어요. 제 신체 구조상 머리라도 조금 더 작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건 아니고 몸은 소위 말해서 실전 압축근육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불리지 않고 되게 좀 타이트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전용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가 아마 끝나게 돼서 근육을 조금 붙여나가면서 근력을 올릴 때 많이는 못 높이겠지만 목표는 좌우에 한 500g씩 이렇게 얹게 되면 그리고 근력을 높이면 세계대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국제마스터레플이 국제심판인 질파델리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세계대회에서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백성열, 홍지승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가능성을 본다. 하지만 현지 체중으로는 어렵고 두 체급 정도 낮추고 한 지금 기량 정도나 조금만 더 높이면 승산이 충분히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78kg면 제 체급에서 두 체급 낮춘 거죠. 그리고 지금 끌어올리는 만큼 해서 근력이 끌어올려지고 한 1, 2년, 2, 3년 뒤에 현재보다 근력이 제 예상으로 15%에서 20% 정도 운동 수행 능력도 좋아지고 기술도 더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 초에 일본 대회 아직 제가 금메달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에 세계대회가 열려요.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그런 국제대회가 아니라 정말 세계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거든요. 그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들 꼭 같이 지켜봐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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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